1장인데요. 1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조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항목으로 또 다시 나눠지고요. 저하고는 음영 분야에서는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실 거고요. 설비 용량도 거의 한 타임 정도. 그 다음에 구조 요소 개혁 이 부분은 조금 너무 길어서 저하고는 한 4개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학습을 좀 할 겁니다. 조금 길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출제 기준이 그렇게 저하고 딱히 맞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출제 기준대로 그래도 좀 학습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우리 교재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제가 조금 바꾸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혼선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1장 제1책터 음영 분석입니다. 그럼 음영 분석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어떤 거가 있냐면 저는 음영 분석이라고 얘기하면 음영이라고 하면 그림자이죠. 결국은 태양광 발전 설비할 때 그 그림자가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나의 발전량을 감소시키니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그 그림자가 나에게 그리워지지 않는 방법. 그게 사실상 음영에 대한 대책이 될 거고요. 또는 음영이 생긴다라고 하면 가능한은 그냥 없애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냥 가능한은 안 생기도록 하면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예 맞아요. 사실상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지니어링에서는 적정성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경제성이 있는 이런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경제성이 있는 분야까지 부분까지 우리가 음영을 제거하고 검토하는 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영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어떤 음영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딱 이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일시적인 음영이라든지 또는 반복적인 음영이다. 근데 사실상 말 그대로 일시적이라는 건 잠깐 음영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 잠깐이라는 건 사실상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없애주셔야 하는 겁니다. 뭐 일상 점검이라든지 정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은 해소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렇게 먼지가 날라와서 붙는다든지 낙엽이 붙는다든지 눈이 쌓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일시적인 음영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음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이거 해결하기 좀 짜증나는데? 이런 겁니다. 해결하기 짜증난다라는 건 뭐예요? 사실상 내 거면 좀 내가 없애거나 이설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 이거 아닌 거예요. 제거하기가 조금 짜증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우리에게 조금 많은 발전량의 감소를 가져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없어야 한다 나왔지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최적안을 선택을 합니다. 그중에 설계 단계에서 가장 고려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오전에 해가 뜨기 시작했을 때 아침 한 9시, 10시 정도 해가 내가 정남을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 편에서 태강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긴 그림자가 생겨서 앞단에 있는 어레이의 그 긴 그림자가 뒷단에 있는 어레이의 이 밑에 잠깐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음영이 영향을 미치면 사실 이 뒤쪽에 있는 어레이는 출력이 감소합니다. 아주 조금만 음영이 들어가더라도 출력이 감소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생겨서 발전량이 좀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어레이와 어레이의 간격을 넓혀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레이 간격을 계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적정선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거리를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거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사실 이 자격증이 생기고 나서 제일 많이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합니다. 이거 물어보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맞아요. 공식 정도만 조금 암기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물어보면 그때 정도 좀 더 해결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맞아요. 사실은요. 저는 설계할 때 이거 계산 딱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는 그 지자체의 조례 지자체에 해당되는 법규 내용에 몇 미터 이상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나보고 계산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실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계산은 하겠죠. 제가 설계 단계는 당연히 계산을 하겠죠. 최적 설계를 하겠죠. 그런데 3m 이상 일격시켜라고 하는 게 국내에 사용하는 모든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 조례의 가장 대표적인 거리입니다. 3m 이상 설치하고 이 앞에는 녹지를 조성해라. 녹지니까 잔디를 까셔야 되거나 풀을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설치하시는 분들이 잔디를 심거나 토끼풀 이런 것도 많이 설치하십니다. 어쨌든요. 이런 것들 조성해야 합니다. 이게 지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그럼 3m 이상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m? 5m?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어레이 간격은 최적 설계 안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m 이상 설치하라고 하니까 얼마예요? 맞습니다. 3m 이상 설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개념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되셨죠? 어쨌든 대용량 설비에서의 음영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발전량의 감소를 보통 5에서 10%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자체를 우리가 발전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음영의 조건에는 일시적인과 반복적인 음영이 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할 음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얘기하면 간헐적 음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음영이라고 얘기하는 건 눈이더라. 그렇죠? 우리처럼 국내처럼 사실상 4계절이 있으면 뭐 눈비 뭐 황사 베르베르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눈, 배설, 황사, 먼지, 매연 그리고 낙엽 가을철에 만나는 아주 낙엽이죠. 어쨌든 다 이렇게 먼지나 매연을 빼고는 사실은 그렇죠? 배설물까지 포함하고 눈이라든지 낙엽이라는 건 낭만적이긴 하나. 그렇죠? 우리가 사실상 발전을 하는 데는 참 안 좋은 조건인 겁니다. 어쨌든 이걸 우리가 일시적인 음영 또는 간헐적인 음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세척하는 거죠. 그것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은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발전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엔 사실상 반복적인 음영이라고 하면 뭐냐. 저는 대표적으로 오전에 앞에 있는 어레이에서 생기는 그림자가 뒤쪽 어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저는 제일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반지를 풀어야 된다면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PV의 어레이에 설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영으로 근거리와 원거리에 존재하는 굴뚝이라든지 안떼라든지 위성 안떼나 이런 거 설치하시나요? 어떻게 하면요? 지붕 그 다음엔 건물의 돌출구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어? 아까들 그게 넓은데 간판이 어딨습니까? 어? 이건 뭐 도심지에 설치하는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VIPV라든지 이러한 건물 외장재를 사용하는 어레이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발전량의 감소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나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쵸? 제가 제일 거론을 많이 해야 하는 건 사실상 앞단에 있는 어레이 음영이다. 조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그쵸? 내 발전소 앞에 큰 건물이 저 앞에 멀리 있는데 사실 영향이 조금 미칠 수 있어. 이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원거리에 있는 음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죠?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